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되는 머니울라 염블리의 비밀루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오신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웰컴백입니다 여독은 좀 풀리셨어요? 네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첫날만 좀 힘들더라고요 시차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장중에 막 졸려가지고 지금 화요일부터는 좀 풀려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돌아오신 걸 아는지 또 이렇게 겨울 왕국이 됐네요 그러게요 대한민국도 막상 거기서는 눈을 못 봤는데 많이 아 그래도 그린델바이트에 계신 거겠죠 거기는 이제 눈은 안 왔는데 원래 거기가 만년설이었는데 다른 데서는 못 봤는데 오히려 여기가 좀 막상 서울 와서 눈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에서 돌아오셔서 또 적응하느라 아마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만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그러니까 강세장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주식시장은 절대평가보다도 상대평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있으면 아 뭐 나 괜찮다 이럴 텐데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막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이 아직도 일본이 뭐 34년 만에 최고가인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조금 좀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좀 문이만 오를 것 같은 미진한 느낌 약간 그런 좀 상승이라 좀 약간 아쉬움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슈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그래도 금주에 뭐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월요일날 연중 최고치를 일단 견신을 한 다음에 좀 밀렸다가 다시 주 후반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2700선 이제 돌파를 앞두고 시장은 어쨌든 좀 견주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 PBR주가 좀 올랐다가 화수에는 또 오랜만에 2차전지가 좀 강세 보였다가 또 목요일은 반도체가 주도했다가 또 금요일은 바이오가 주도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주도주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번 주에 제일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뭐냐 엔비디아가 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실적까지 좋아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인하가 됐죠 5년물 그래서 중국의 부양 의지가 좀 있다는 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고 이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전에 그 버블 때의 지수를 돌파하면서 뭐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는 게 참 두드러지는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사항도 좋았던 게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 이후로 10조 이상 샀거든요 근데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네요 사실 이렇게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주익시장이 오른 건 맞지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 신고가에 비하면 한국은 3,300이 최고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2,700 정도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니까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좀 뭔가 상승폭 미지는 좀 아쉬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표현이시네요 저희 엔비디아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본 어떤 이제 시청자분께서 댓글에다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언급을 또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번 주 진짜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랍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더더군다나 한 가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들어가도 돼? 도대체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있어? 이거일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뭐 젠순항 CEO 얘기 들어보면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쫓아가라고는 저도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이제 실적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매출 1등 기업으로 올라섰거든요 이제 삼성과 인텔을 제치고 근데 젠순항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영어 용어 중에 그 팁핑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전환점 거기에 드디어 도달한 것 같다 AI가 그래서 앞으로 AI가 이제 만약에 10년 주기로 우리가 본다면 올해가 첫 해인 것 같다 24년도가 그만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좀 멘트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시장에 AI가 들어가는데 이게 28년도에 3천억 달러 정도 될 거래요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00조가 넘는 돈이죠 근데 이 시장에서 그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지금 점유율이 80%인데 물론 이제 다른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감안하면 60%까지는 28년도에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연평균 16% 성장할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평균 16%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매년 이 정도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시장이 더 환호한 건 이런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그 숫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구체적으로 우리 얼마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제 한 번 더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모멘텀으로 주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국면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국면이 이게 초기 국면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놀라운 건 엔비디아가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올라온 게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1년도 이후로 작년 저점이 아니고 21년 이후로 주가가 130% 올랐거든요 근데 실적은 230%가 오른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또 비싸다고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지금 나오는 숫자나 이 젠슨항 CEO의 말만 딱 말이 그대로 맞다면 지금 주가가 뭐 버블이 꼈다 비싸다라고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주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너무 모든 사람들이 또 좋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반대방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모멘텀이 꺾여버리면 또 주가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진 마시고 엔비디아도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큰 흐름상으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려보자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 관련해서는 이거 이제 배경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일 또 궁금한 건 그럼 금리 인하 언제 시작될까 이거죠 일단 이제 만장일치로 3.5%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결하는 데 의의는 없었는데 일단 작년 10월에 회의 때 한 명의 위원이 인하 가능성을 좀 언급은 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소수 의견으로 한 명이 인하 가능성을 좀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5명의 위원들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목표한 게 2%인데 그거보다 여전히 높고 언제 도나달지 지금 뭐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둘러 인하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제 미국과 비슷한 논조들이 좀 있어서 한국도 이제 금리 동결한 배경을 좀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조기 금리 인하를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해야 되나 이럴만한 경기가 엄청 안 좋거나 아니면 물가가 확 떨어졌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이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좀 시각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창용 총재가 이건 직접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이 2.3에서 2.2% 정도 그러니까 0.1% 살짝 낮은 것 빼고는 지난 11월에 비해서 경제 전망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5월에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예상보다 국내 내수 경기를 더 안 좋게 본다거나 물가 전망을 낮추면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는 있지만 또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 구조가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빠르면 7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3분기 정도 돼야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FOMC 의사로 받는다고 하셨고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너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기준금리 인하할 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2%대로 가는 게 목표인데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는 경로가 확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하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실제 또 미국 물가가 저번에 올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론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저항증 리스크가 있고 고용, 그러니까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 불안 요인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건 다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를 올릴 확률은 거의 없는데 다만 내리는 시기가 원래 처음에 3월이 좀 확률이 높았는데 3월은 없어졌고 그 다음이 이제 5월인데 5월 인하 가능성도 지금은 29.6%밖에 안 됩니다 확 떨어졌고요 근데 6월 인하는 아직은 높아요 근데 6월 인하 확률이 77.1에서 71.5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일단 6월 돼야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그마저도 물가가 만약에 예상보다 안 떨어지면 3분기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조금 약간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중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이거는 근데 좀 깜짝 금리 인하 단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고 또 효과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저희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해외에 그 이제 선물 쪽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이제 직원분하고 한번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사람들도 다 아마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거의 매일 부양책이 나왔대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제 시장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은 뭔가 액션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뭐 깜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장이 원하는 그런 깜짝 이벤트는 없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부양책은 써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안 되니까 시장이 반응이 없으니까 이건 뭐 이런 부양책 써봐야 뭐 하나 약간 이런 좀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하는 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원래 동결 얘기도 좀 있었고 금리 인하를 해도 0.15%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0.25% 인하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랑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두 개로 나누는데 1년 만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신용대출 같은 거 있죠 일반 대출이고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건데 이것만 낮춘 거예요 5년 만기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도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아 부동산 지금 좋지 않으니까 이거 좀 금리 낮춰서 부동산 가격 좀 부양하겠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잡힌 거고 실제 이게 조금 효과는 있었는지 중국 증시가 이후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은 나왔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 의문은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부진이 과연 금리 낮춘다고 해결될까 이걸 의심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에 대한 좀 사람들의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집값도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소비를 해버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중국은 그 딱 정반대 상황입니다 내가 언제 지금 고용이 안 좋아질지 모르고 월급은 깎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축만 해요 저축만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금리 좀 낮춰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겠냐 이거죠 금리 잠깐 낮춘다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은 중국 부동산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 불안이거든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금리 낮춘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좋은 뉴스 맞습니다 이게 더 이상 하방을 막아줬으니까 중국의 올해 너무 부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는데 중국이 이렇게 막 V자로 올라가고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도 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좀 안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그 액션은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갖진 마시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뭔가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게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에서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여미사님 쓰셨던 책 2탄도 생각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답 형식의 보고서도 간간히 나오는데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질문을 좀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죠 인플레 문제 진짜 사라진 거 맞냐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1월 물가가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2월 달에 1월 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2%대로 돌아가는 건 맞대요 방향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타고 그냥 일직선으로 간다면 빨리 도달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국도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천천히 관광하면서 방향은 맞지만 휴게소 쉴 거 쉬고 또 어디 들릴 때 들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늦게 간다는 얘기예요 2%대로 가는 방향이 좀 늦긴 늦는다 비유가 재밌네요 직선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인플레 하향 조정 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동의 지정확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홍해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반군이 막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우회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는 아예 항구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실어서 트럭이 실어야 되잖아요 트럭 운송 기사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배가 다 저 밖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돌아가면 되거든요 좀 시간이 걸려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20년 최고치보다 운송비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60% 났대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물가에 부담 안 주고 수혜주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의 4%만이 미국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다 지정확정 리스크가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경제 탄탄한데 금리 인하 그러면 과연 할까 이렇게 탄탄한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게 실제 금리가 뭐냐면 은행의 지금 이자가 예를 들면 5%라고 치면 물가 상승률이 3%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 빼면 실제 금리 나오거든요 2%죠 그게 실제 금리인데 지금 미국이 실제 금리가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잖아요 점점 지금 거의 올해 어쨌든 2% 때까지 갈 텐데 기존 금리가 5.5에요 그러면 실제 금리가 3%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대로 둬버리면 이게 긴축 효과가 계속 이어져서 경기가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단탄한 거랑 별개로 물가보다 기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좀 기다렸다 살까 아니면 지금을 쫓아가야 되냐 이건데 약간 제가 이거 봤을 때는 JP모건의 입장은 쫓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보면 지수가 사상 최고치일 때 투자했을 때 오히려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지가 않았대요 1970년부터 지난 50년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올랐을 때 1년 후에 지수 상승했을 1년 후 그 후로 상승했을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9.4%래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9%거든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럽죠 당연히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사지 말자 이 논리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고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JP모건의 또 입장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 주 헤드라인 가운데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해서 우리 금융기업들의 굉장히 손해가 크다 이런 헤드라인을 봤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 5대 금융그룹 빨간불 결국 이렇게 추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주도 타격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위기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조금 물론 이제 부정적인 뉴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은행과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이 2월 초에 사실 이게 터져가지고 손실을 이제 확정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내년까지죠 이게 750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일단 나훈제를 보니까 지난해 이제 6월 말 기준입니다 그 후로 뭐 더 늘었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이제 55.8조 원이니까 적진 않은 금액이죠 근데 이 중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14조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넘어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또 문제가 개인 투자분들도 해외 부동산 가지고 만든 펀드 있죠 그렇죠 여기에도 들어간 돈들이 있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한 4,365억 정도인데 이 중에 4,100억을 개인들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만기 연장이 또 안 되면 개인 투자분들도 손실이 확정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정확하게 이게 만기가 연장이 될지 어디서 부실 터질지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 부실화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명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확실한 요인인데 다만 은행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분석들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하나금융이 부동산 1조 원 부실 대비해가지고 1조 원 정도 이미 비용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미리 이제 혹시라도 안 좋아질 거 대비해서 근데 그걸 쌓아놨는데 별 문제 안 생기면 돈이 다시 환입돼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지주들은 워낙 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다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마치 몇백 조가 다 부실날 것 같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이제 문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그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미국 사무실 공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얼마 전에 위호크가 파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유 오피스 시장도 안 좋아지는 사무실 수요가 좀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애플 비전 프로가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놀랐던 게 저거 끼고 있으면 굳이 사무실 출근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 끼고 회의를 하는 걸 봤거든요 공간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화면 여러 개 띄워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엑셀 띄워놓고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회사 업무 할 수 있는 창 띄워놓고 거기다 옆에다가 이제 지금 내 옆에는 없지만 몇 명의 사람들 직원들 띄워놓고 화상회의하고 그 모든 걸 한 공간에서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게 부동산 수요가 좀 주는 거 아닐까 가상의 공간에서 봐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예전처럼 막 호황으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금융주들은 흐름 계속 좋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랑 별개로 저 PBR 관련 주다 보니까 배당 많이 주고 주조하는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데 다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게 리스크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 되기보다는 좀 금액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손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만 좀 파악하시면 좋겠고 약간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것 때문에 좀 은행 배당이 줄면 어떡할까 이건 좀 걱정은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또 경기나 수출 경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좋아지게 된다면 은행 또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걸 또 상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은행주 주가에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은 하고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수년 전에 막 글로벌 리츠 상장하고 그것도 인기 많고 물론 진폭이 좀 적긴 하지만 그럼 리츠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어떤 스탠스를 그러니까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리츠도 저기 그 유럽 쪽에 투자한 뭐 그런 금액들도 있는 거라는데 최근에 그쪽이 뭐 손실인지는 저도 이제 파악은 안 해봤지만 다만 지금 어쨌든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점은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어쨌든 근데 금리 내려가면 리츠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내려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체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금리가 내려가고 오히려 이제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매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를 볼 때는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츠주가 22년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적어도 금리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리츠도 좀 제 생각엔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갔다 다만 이제 리츠 중에서 해외 부동산 이게 담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 중에서 한번 그거는 리츠 회사에도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좀 문제가 생긴다면 근데 우리나라 리츠 중에 해외 리츠 하는 거 중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 무조건 그냥 나쁘다기보다는 좀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도 상승한 업종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상승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좀 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뭐 사실 이번 주는 거의 반도체가 가장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뭐 뜨거웠죠 엔비디아 효과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 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고 반도체 쪽은 종류가 워낙 많은데 이번 주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게 삼성의 파운드리 있잖아요 수주받아서 반도체 만들어주는 그쪽 사업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칩 만들면 어떡하냐 엔비디아 거 안 쓰면 어떡하지 이 걱정들을 좀 하시긴 해요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자체 칩을 만든다는 거는 삼성은자나 TSMC한테 좋은 거거든요 칩을 만드는 공장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만 주면 다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더 저는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였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조금이지만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엔터주도 또 3월에 이렇게 컴백하는 그룹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장비가 이번 주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좀 잊혀진 섹터 중에 하나지만 다음 주에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라고 스페인에서 또 약간 스마트 거기에 화이예도 참석한다고는 하는데 통신장비와 좀 약간 연결 있는 기업들이 또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보니까 K-POP ETF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길게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여미사님께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살펴보자 어떤 주제입니까? 네 그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이 제목은 이제 해운은 업황을 보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엄경화 연구원님이 예전에 그 HM의 인수권 때문에 굉장히 좀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펜오션은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했는데 다시 쓴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아실 거예요 HM의 매각이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림재주 이게 인수하려다가 안 됐는데 펜오션이 원래 인수를 하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업황 보자 그 얘기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컨테이너선하고요 벌크선하고 자동차 운반선 이 세 개인데 컨테이너선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유는 뭐냐면 요새 홍해 리스크 때문에 운임이 올라갔지만 공급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돈을 해운사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선박 발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해 작년에 350척의 컨테이너선 선박이 인도가 됐거든요 보통 한 해에 200척만 넘어도 엄청 많은 거래요 근데 올해는 아마 400척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공급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급가행 이슈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운인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업황은 좀 중립적으로 보고 계시고 벌크선은 이제 목재라든가 석탄 같은 걸 이제 막 담아서 운송하는 그런 선박인데 중국 경기가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벌크선은 공급가행 이슈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전망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철광석 수입을 좀 많이 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벌크선으로 운송을 하니까 그래서 중국도 뭐 부양책도 있고 하니까 좀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좀 않은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핵심은 배가 좀 부족하다 공급 부족이 좀 이어지면서 좀 벌크선 이 선박 자체는 공급이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좀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도 언급을 해주신 게 일단 이제 그 선박에 등급을 매긴다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CII 규제라 그래가지고 뭐 탄소 배출 많은 배들은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런 배들이 또 벌크선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들은 그 규정을 회피하려면 새롭게 폐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속 운항을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하게 되면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벌크선 쪽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 있죠 이거는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지금 2020년 상반기 저점 대비해서 운임이요 11배 올랐는데 11배 올랐는데 지금도 올라요 그러니까 안 꺾여요 컨테이너선 운임은 올랐다가 그냥 다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다 좋대요 그러니까 수요는 좋아요 자동차 운반선 수요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문제는 배도 없대요 배가 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죠 다만 올해까지는 좋은데 25년부터는 이제 배가 인도가 되기 시작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상당히 조금 어떤 수요가 이어지니까 자동차 운반선도 올해까지 봤을 때는 좀 괜찮다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벌크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이런 순서로 좀 좋게 봐주셨고 최선호주는 현대글로비스 여기가 이제 자동차 운반선 운항을 하니까 여기를 가장 좋게 보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노션 다시 목표주가 6,500원으로 다시 이제 업평만 보자 이 내용이고 아쉽게도 좀 HMM은 목표주가는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조금 중립으로 좀 낮췄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해운업종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셔서 힘드셨을 텐데 머니올라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닙니다 내일 한번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본 뭐 저는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워런 버핏도 일본 중시에 막 투자를 이게 일회성으로 여기서 끝날 이벤트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그냥 또 이런 일회성으로 sharply 한글자막 by 한효정